잔고 조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안정권 수장이 전체를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 애국시민 민주시민들이 주가조작 도로조작 김괜특감 고속도국적농단 윤석열 탄애 굉장히 잘 짚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가조작이나 도로조작에 비해서 잔고조작 사건의 심각성이 의외로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최은순 씨가 혼자 한 거로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짧게 브리핑해 드릴게요 350억을 4번 잔고조작한 거 맞아요 총 금액이 350억입니다 350억을 4번 해서 1000억을 잔고조작한 게 아니라 다 합치니까 4번 100억도 하고 그랬어요 4번 350억을 잔고조작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의 심각성은 뭐냐 350억이나 되는 잔고조작해서 자기가 처음에 돈이 없어서 계약금을 떼거든요 성남시 도촌동 일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1억을 떼이는데 총 부동산 국룡은 40 몇 억이에요 그런데 1억밖에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100억이 넘게 팔았거든요 최소 수익이 60억이 넘습니다 1억 들여가지고 자기 돈 1억 들여서 그런데 그때인 1억마저도 도돌로 받으려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다가 장고조작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부당의 계약금을 떼었다라고 소송을 거는 소송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검찰이 기소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죄였는데 사기 중에도 소송사기는 국가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사기거든요 이건 거의 국기문란 사범에 준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치업자들한테 돈을 빌릴 때도 장고조작을 악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범은 구속까지 됐잖아요 먼저 그리고 소송사기한 거 사치업자 두 명한테 돈 빌린 거 속여서 다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운성열 한동훈 사단에 정치검찰 놈들이 의정부 지검이었는데 수사를 당시 지청장이 박순철이고 우리 민성경룡에서 고발해놨습니다 제가 봉수처에 이걸 수사를 안 하려고 시간을 끌고 끌고 끌다가 어쩔 수 없이 추메장관 나서고 국민들 나서니까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소송사기랑 그다음에 사첩자 두 명한테 재판 돈을 빌린 거 이걸 빼버립니다 소송사기죄는 기소해서 빼버리고 사첩자 두 명한테 돈을 빌린 것은 사무소 2조 다음에 통행사잖아요 그런데 공범은 기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범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공범 집 변호사도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판사가 심지어 지적을 합니다 검사한테 아니 공범은 사무소 2조하고 행사한 3건을 다 기소해놓고 왜 최훈순은 뺐냐 관련자들이 증언을 하면 최훈순이 사위가 검사 사위고 그리고 같이 돈을 빌리러 와서 빌려줬다는 증언까지 있네 이렇게 지적까지 하고 그래서 그걸 해명해라 그럽니다 검사한테 성명 요청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명 명령도 해서 그걸 안 해버립니다 검사들이 아예 법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해명도 안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을 또 기망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결국 1년 구형밖에 안 합니다 검찰이 바주 구형 그래서 1년 구형밖에 안 나온 겁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한 10년형 이상은 나올 범죄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좀 이따 임세훈 소장이 지적해 주셨지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거짓말 막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50억 피해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장모가 피해자인데 어디서 있다는 소리 하냐고 장재훈이나 김진태한테 막 다그칩니다 이게 얼마나 역겨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자 하나 더 그럼 김건희 씨는 여기서 쏙 빠지 않는 겁니다 주가 조작 도로 조작의 주범이 김건희라는 건 알지만 장고 조작 장고 조작 누가 했습니까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은순 지인입니까 아닙니다 최은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딸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누구니까 김건희 그럼 어떤 관계 어느 정도냐 대학원 학력 세탁하려고 계속 신분 조작하려고 계속 논문 조작하고 학력 조작했잖아요 무슨 또 고위 정책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자꾸 사람들 막 끌어들이잖아요 자기 공범으로 코바나 컨텐츠 감상까지 한 사람입니다 완전 특수관계인이죠 그럼 최은순이 직접 장고 조작 아는 것도 팩트가 확인됐죠 그럼 장고 조작 여러분 제가 경찰에 여러분이 경찰이면 장고 조작 누가 했다고 판다는 영화 기생충처럼 그 아들이 한 것처럼 당연히 그건 송강호가 안 했고 아들이 했잖아요 당연히 김건희와 특수관계인이 했으니까 김건희 특수관계인 두 명이 잔고 조작에 사무소 이조와 동행세 공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업자가 1500만 원 필요하다 이걸 접대를 해서 우리가 돈 조금 들여서 부동산특위를 하려니까 관련해서 접대를 해서 1500만 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걸 김건희가 직접 보내줍니다 자기 통장으로 자기 통장으로 여러분 직접 접대비 1500만 원 50만 원도 아니고 1500만 원을 직접 보낸 사람이 주범이나 공범 아니면 누가 주범이나 공범 제일 먼저 머릿속에 최은순이 생각은 했을 수 있겠죠 이 범죄를 하지만 장고 조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술자를 데리고 와라 350억이나 된다 네 건이나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걸로 법원에도 내고 사치업자한테 돈도 빌리고 이 전 과정에 김건희 씨가 기숙이 개입됐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삼첵돈자가 김건희는 아예 수사도 소환도 다 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피켓을 중가 조작, 잔고 조작, 도로 조작 최근에는 예배 조작 그다음에 예배도 줘야겠잖아요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국토 조작 김포로 갑자기 서울시에 편입 강행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조작입니다 이걸로 이게 그래서 정말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적반함이 웃긴 최은순이 억울하답니다 그건 안소연 구속된 안소연 씨가 해야죠 법원에서 안소연 씨가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최은순이 억울하답니다 법원에서 최은순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되어 있고요 검찰이 받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건희는 아예 기소의 죄책이 안 되니까 법원에서 지적조차 못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이 없어버리니까 기소를 안 하니까 기소를 안 하니까 기소를 안 하니까 기소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생정보고 고발해놨고요 지난주에 고발인 조사 받았는데 오마이티비에서 왔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생중계했는데 10만 명 가까이 봐주셨어요 오마이티비에서 진짜 많이 봐주셨어요 왜냐하면 스튜디오 방송도 최진봉 교수님이 진행한 스튜디오 방송도 좋아하지만 우리 오마이티비 예전자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보석도로 계획대로 임선수장님 기자회견하면 그거는 지난주에 한 15만 명 채소 그다음에 장고 조작 추가 고발을 해서 용산서에서 조사한 거 그건 9만 명 진짜 많이 보는 거예요 스튜디오 방송은 많이 보시는데 어떤 경우는 100만 명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널리 버텨주셔야 됩니다 장고 조작이 정리가 됐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임세호 수장님 방금 아까 안지근 수장이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장모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들 있잖아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말을 그러면 국민을 속인 거죠 나도 속고 너도 속고 우리도 속은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자기가 손해보아가지고 잠깐 골드만삭스 출신이어가지고 잠깐 맡겼는데 손해봐가지고 이제 뭐 단절했다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끈끈임없이 연락을 했고 심지어 엑셀 파일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주가를 뭐 언제 사고 뭐 하는 금액까지 매우 디테일하게 0원까지 나옵니다 이름이 김건희 파일이에요 김건희 파일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장모 10원 한정 뭐 피해본적 없다 했지만 웬걸? 엄청난 이득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거짓이다 그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을까? 아니요 저는 다 알고도 내가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행동 태도를 보면 국민이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요 국민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똑똑합니다 왜 모를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민을 알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무시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넘어가겠지라는 아니라고 천박한 인식이 후보 때부터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갖고 뭐 님들이 알게 뭐야 얘 개돼지더라 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기 대선이라고 봐요 지난 대선이 사기 친 거죠 국민 데리고 그거 예전에 이재명 대표랑 함께 지적했다가 종편으로부터 엄청나게 까이시고 종편에서 잘리고 까이고 잘리고 용감합니다 우리 임세윤 소장님 아주 용감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실물감 이게 의정부 지금의 공소장입니다 여기 보면 공범은 다 기소라고 채훈수는 빼버린 게 공소장에 너무 공소장이 웃깁니다 둘이 공범인데 안소연이는 이렇게 A, B, C의 3건의 사무소제를 저질렀다고 기소가 돼서 채훈수로 딱 가서는 A만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고 아니 둘이 주도해서 했는데 지원자들도 다 흐르시고 있는데 왜 안 모 씨는 A, B, C가 다 기소됐는데 채훈수는 B하고 C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해명하세요 성식으로 해명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퇴사 그러니까 만약 2인제 벌어지면 사퇴세요 그랬을 거예요 판사분들이 점잖으니까 해명하세요 그랬는데 해명을 안 하고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직무육입니다 그럼 이 검사들이 간땡에 여기 박상성 검사라는 분인데 우리가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이 사람 뺐습니다 이 사람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의정부 지검장 박순철 윤석열 한동훈 나인이 검찰 장악해서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문재인 정부 때 해서 가혹하게 기소가 됐대요 국회 팩트도 모릅니다 그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윤석열 윤석열이 검찰 장악해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면서 시위 본부장과 비리 터져나온 그걸 다 심지어는 대검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동원해가지고 장모 사건 대응 문건 만들고 김건희 수사 못하게 만들고 최은수장 못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수사에서 제가 다 드러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소도 완전히 축소해버리고 제목을 빼버리거나 아예 사건을 빼버리거나 이게 기소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윤석열 한동훈 집단의 태블릿 PC도 일부 조작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 주작을 합니다 인생 조작 주가 조작 도로 조작 잔고 조작 예배 조작 국토 조작 사건 조작 우리 국민들이 사세히 그 본질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 이해가 되셨을까요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 이해가 되셨을까요